안녕하세요. 이쁘게 생긴 사람은 뭐라 그러죠? 미인은 뭐라 그러죠? 갑자기 생각해요. 미인이에요. 젊었을 때 정말 남자들한테 인기 많았을 것 같아. 없지는 않았어요. 얼굴이 이쁘게 생겼고 또 이쁘면서 고상하고 고상하면서 귀엽고 로그로 다 맞췄어. 근데 얼굴만 이쁘면 뭐하냐? 그냥 내가 마음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뭐하냐? 마음이 공허한데. 틀렸나요? 맞아요. 그쵸? 내 시집을 20대 시집을 갔어. 어떻게 이 사람 우연히 만났어. 첫눈에? 첫눈에 반했냐고. 그거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. 그건 아니었다고? 그거 귀엽다는데? 믿음직스러웠다는데? 네. 그러면 좋았습니다. 그쵸? 맞지? 네. 대답 잘해주세요. 네. 그럼요. 유튜브 먹고 살아야 돼요.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나 봐요. 그럼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. 그쵸? 네네. 앞으로 역도 근지 됐어요. 네. 역하면 안 돼요. 아 그래요? 그쵸? 내가 여기 판만 재밌게 끌고 나가길 도와주세요. 네. 왜냐면. 빨리 유튜브에서 빨빨리. 내가 성격도 그 반면도 있지만. 너무 오래 끌면 사람들이 보다가 중단시켜 버려요. 그니까. 빨빨리 우리는 해줘야 돼. 근데 이런 게 진짜 점인데. 네. 이상한 것만 자꾸 보려고 그래. 네. 오늘 언니가 나한테 가슴에서 그러네요. 내가 너무 시집을 일찍 간 게 후회스럽다 그러네요. 네. 그렇게 생각하기가 많아. 네. 내가 시집을 좀 놀다 갈걸. 네. 이럴 줄 알았으면. 이 남자가 좀. 이 남자가 것도 좀 먹고. 네. 저 남자 것도 좀 먹고. 또 다른 남자 것도 좀 먹고. 네. 대한민국에 있는. 좀 반은 좀 먹고 시집갈걸. 무슨 말인지 알았지. 그랬으면 내가 좀 허탈한 마음이라도 덜 했을텐데. 그래도. 내가 남편. 만나서 결혼했을 때까지는. 네. 내가 순결을 지키면서. 남편하고만. 그렇게 했나봐. 네. 근데 그때는 다. 엄마 나이대는. 다 그렇게 살았고. 우리 나이대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. 근데. 엄마가. 남편이라고 너무. 뭐. 어렸을 때부터 만난 남편이다 보니까. 너무나. 남편이. 엄마의 소중한 걸 몰라. 응. 소중한 걸 모르고. 자기밖에 몰라. 네. 맞아요. 남편은 자기만. 자기가. 돈만 벌다주면. 상 땡인 줄 알아. 응. 그리고. 내 여자가. 애로운지. 네. 애로운지. 관심을 안 가져. 네. 그리고. 내. 내 자식들이. 잘 크고 있는지. 안 크고 있는지. 그것도 관심이 없어. 맞아요. 다 언니들. 네. 다 언니들 먹이다 보니까. 그래. 점점 이게 스트레스가. 점점 점점 쌓이 가는 거야. 네네. 응. 다른 사람들은. 뭐. 애기 낳아가지고. 뭐. 기저귀도 갈아주러. 빨리 퇴근해서. 신랑 그런게 없어. 다 해야 돼. 애기 없고. 또 하나 애기 키우고. 또 신랑 기다리고. 또 밥하면서. 그래서. 서울에 살다보니까. 지쳐버린 거야. 네. 근데 있다가. 언니 성격이. 못된 구색이 있어요. 무슨 못된 구색이 있냐면. 진짜 못돼서 못된게 아니라. 네. 언니가 우리같은 키가 되게 세요. 네. 어디 전보라고 하면. 그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. 빌고 살으라는 소리를. 네. 그러다보니까. 이 직심이라고 해야 되지. 직성이라고 해야 되지. 직성이 세. 그래서. 남이.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.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.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. 네. 네. 그러다보니까. 이 하가. 나도 모르게. 네. 이 하가 늘 나있어. 나도 모르게. 하가 나있다고. 어? 내가 왜 하가 났는지 몰라. 이유를 몰라. 그 하가. 남편 땀에 난 건지. 애들 땀에 난 건지. 몰라. 왜. 여기서 나는 하는. 신의 하일 수도 있고. 직성의 하일 수도 있다고 말했잖아. 그쵸. 그러다보니까. 남편이 조금 나를 여자로 취급해주고. 그럼 사람으로 취급해줬더라면. 언니가. 애로운 마음을 덜 가졌을텐데. 그러지 못하다보니까. 아까 내가 했지. 이 남자도. 이 남자도 먹어보고. 저 남자도 잠자리도 해보고. 네. 남자도 잠자리도 해보고. 그게 너무 후회스러웠다는 거야. 마음이. 그러다보니. 내가 결혼을 왜 일찍해서. 이런 마음고생을 하고 살까. 네. 지금 이날 때까지 결혼해서. 최 3년도 안되서부터 후회하기 시작한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보니. 내가 조금 이만큼 보태서 이야기를 할게요. 말하자면. 내 수첩이 하나 있어. 그러면. 최 씨 성을 가진 남자를 적어야 되고. 김 씨 성을 가진 남자를 적어야 되고. 이 씨 성을 가진 남자를 적어야 되고. 박 씨 성을 가진 남자를 적어야 되고. 정 씨 성을 가진 남자를 적어야 되고. 그러면서. 다 하나씩 갈표를 취하대. 그 뜻은 무슨 뜻이냐. 이 남자 만나고 오래 못 간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라고. 이 남자 만나고 오래 못 간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. 네. 내 장부에는 이 남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 치더라도. 남자들이. 다. 와서 3개월을 못 벗더라. 6개월을 못 벗더라야. 네. 언니한테 와서. 그러다보니까. 내가 내 남편한테 풀지 못한. 네. 숙제의 마음을. 다른 남자로 좀. 내가 마음을. 우울한 마음을. 한번. 곤쳐버리라. 곤쳐버리라. 내가 좀 무서워 버리라. 언니 마음 되게 우울해요. 네. 맞아요. 되게 우울하고. 잠잠 때 되게 허전하고 허무하고.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. 그냥 뭔지 모르게. 오늘 하루가 불안해요. 수박. 응. 뭐 이유 없어요. 그냥 그게 수비되버린 거예요. 그러다보니까. 지금 언니가 딱 느끼는 것은. 그냥. 그래. 애들이자 좀. 제발. 나이는 먹었다 치더라도. 니들. 응. 알아서. 나한테 이제 그만. 나. 응. 저기. 모이 달라 소리 하지 말고. 나 너 모이 줄 만큼 좋지 않냐. 너네들. 너네들이 알아서 좀 하면 안되겠니. 네. 나 혼자 혼자. 편안하게. 혼자는 아니에요. 나한테는. 있지만. 같은. 침대를 쓴다 치더라도. 이미. 저기.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. 네. 부부로만 살다 뿐이지. 무늬만 부부지. 네. 사람까지 나누면서. 네. 이게 너무 호전하고 호탈하는 거야. 네. 네. 내 인생은. 어쩌면 이렇게 남자복이 없나. 네. 네. 인생은 어쩌면. 다른 자식들은. 내가 이렇게 공들여 놓고. 네. 잘 키웠다 라면. 잘 키웠으면. 이만큼. 성공해서. 명암석자를 내 엄마한테 안겨 줬을 텐데. 네. 그게 또 없어. 그러다 보니. 내 마음이 빈 칼소리가 된 것 같아. 네. 응. 딱 남자 셋 키운 것 같아. 네. 기문 기문 아이문 아니다. 자식 셋 키운 남자 자식 셋 키운 것 같아. 뭔 말인지 알겠지. 이럴 때 하나 딸이라도 있었으면. 네. 내 엄마야 딸이야 그냥 손잡고. 백화점 좀 가고. 좀 놀러 갔을 텐데. 아들하고 또 성향이 틀리잖아. 근데 아들도 자라는 아들도 있고. 안 자라는 아들도 있는데. 엄마 아들은 다 묵뚝뚝해. 네. 같이 애비 닮았어. 네. 아닌가요?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.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어. 솔직히 말해서. 인말같은 친정한테 하소연할 거야. 아니면 시댁가서 하소연할 거야. 일말을 친구들한테 하소연할 거야. 오직했으면 내가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. 지금 결론은 우리 저 모르는 이유가. 딱 두 가지인 것 같아. 자식 때문에. 하나는 남자. 나한테 남자가 언제 생길까요? 응? 뭔 말인지 알겠죠? 네. 선생님 나 그냥. 지금 그냥. 우리 남편에서. 남편한테 들켜도 좋으니. 나 편안한 인생 한 번이라도. 남자한테. 사랑받은 인생. 한 번이라도 살고 싶어요. 딱. 그런 마음으로 나 찾아온 것 같아. 네. 그렇죠? 네. 근데. 언니가 분명히 이해가 가 나는. 남자가. 벽창호지다. 벽창호 같은. 딱 그 느낌이야. 술을 먹어도. 예를 들어서. 여보 나랑 술 한잔 하지? 뭐 여보 오늘은 어땠어? 뭐 그런 말이 없어. 혼자 술 한잔 마시다가. 그냥 자버리면 끝이야. 네. 그러면. 앵종이를 기다리는 사람은. 뭐가 되는 거냐고. 네. 네 말 틀렸나? 맞아요. 그런다고 언니가. 나한테 이거 물어보러. 왔다 그래서 언니가 잘했단 말은 아니야. 네. 아닌데. 내가 어느 남자한테. 차라리. 실컨. 응? 내 몸이라도 담가서. 그 무슨 말인지 알지? 사랑해도 실컨 나눠서. 나의 제 2에. 응? 한 번 나 다 웃음으로 살아보지 못한. 네. 남자의 인생 한 번. 난 여자로서 남자 잘 만나서. 한 번 내 남편은 두고. 나 웃음 한 번 찾아본 게 내 소원이야. 네. 그래서 난 찾아온 것 같아. 그렇죠? 네. 그럼 이걸 무당이 돼서. 남자 두고 바람을 피우라 그래야 될까? 말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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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세요. 할까. 그럼 언니가 알아서 하세요. 네. 왜냐면. 나도 뭐. 무당을 저렇게 애로운 것을. 무당으로서 애로움을 정말 봤어. 나도 사람이야. 무당이면서. 사람이기 때문에. 언니한테 그런 짓 하지 마세요. 할 수는 없어. 다 컸고. 얼마나 애롭고. 저러다가 저 언니 정신병 걸리는. 정신병 걸리는 게 아닌가? 딱 2성 밖에 안 들어. 낙엽이. 가을에 낙엽 보면 이뻐야 되잖아요. 네. 뭐 이쁜 게 없어요. 맞아요. 배가 보면. 별을 보면. 곡식이 풍성하다. 응? 그런 게 없어요. 네. 신랑이 지극지극 산 것 밖에 안 들어와요. 저한테. 응? 딱 신랑. 그 성격에. 딱 이거에요. 야. 니 배부른 소리 하지 마. 내가 돈 갖다 주면. 응? 됐지. 더 이상 뭐를 바래. 딱 여기 선이 딱 그어진 것 같아. 딱. 응. 그 언니가 딱 느꼈을 때. 딱 그거야. 돈만. 벌다 준다고 다. 남자 역할을 하는 것은. 아니라는 거지. 네. 틀렸나? 응 맞아요. 응. 답답해요. 많이 답답해요. 네. 마. 망치 있으면. 망치 있으면.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. 아. 우리 그.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. 몸 한번 풀고 싶다. 시원하게. 아. 이 말이 이 말이구나. 그래서 우리 아줌마들이. 뭐 바구리 갖고. 뭐 여관가서. 시장 갔다가. 집에 가고. 네. 그게 이 말이구나. 난 솔직히 이해를 못 했어요. 응. 그래. 모녀니까. 외로워서 그럴 수 있겠구나. 근데. 언니 몸이 나한테 말을. 몸이 굳어있어요. 응. 그 굳은 몸이 뭐냐면. 하하. 잠자리를 못해서 굳어있는 몸. 응. 잠자리로 내가 해포를 하고 싶은데. 네. 그 해포를 못한 굳어있는 몸. 응. 응. 신랑하고 잠자리 하는지 오래됐죠. 네. 얼마나 됐어요. 10개. 네. 10개가 뭔데. 10년. 10년. 네. 잘 알아듣네. 어. 언니가 지금. 끝나고 해서 내가 매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. 네. 마음이 나한테 지금 전한다고. 네. 한 번 된 건 여자를 찾고 싶은데. 네. 그걸 안 하다 보니까. 언니 몸이 지금. 몸이.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네. 몸 자체도 그러네. 언니 네 마음도 그러지마. 언니 몸이 너가. 원하네. 응. 그래서 그냥. 이거 병이네. 어.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. 네. 내 몸에서. 남자의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. 호르몬 같은 게. 네. 너무 못 들어가다 보니까. 내 몸이 막 스트레스를 받고. 몸이 말라가는 것 같고. 그런 거 안 느껴요. 느껴져요. 느껴지죠. 어. 그냥 딱. 언니. 딱. 언니 변명은. 나. 하고 싶어요. 인가요? 하. 아니. 그럴 필요 없어요. 예. 근데 좋은 남자를 좋은. 남자만나서. 내. 잠자리를 하면서. 사랑을 받고 싶다. 그게 무슨 소린가 난 했거든. 난. 입에서 나온 덜 이야기를. 하니까. 나는 새끼가 쓱. 하고 싶어. 내 남편이 안. 내 남편이 안 해주니까. 내 남편이 안 해주니까. 그런다고 내가. 조선시대 여자도 아니고. 꿀시대 여자도 아니야. 어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. 내 스스로가 내가 살기 위해서. 내 몸이. 내가 살기 위해서. 내가 자꾸. 하이에나처럼. 하이에나처럼. 내가. 자꾸 고기를. 찾아다니는 거야. 먹잇감도 찾아다니는 거야. 근데 먹잇감도 몰렸으면 죽겠는데. 딱 한 가지만. 이. 결론 내줄게요. 어느 남자는 대하면 그게 없어요. 우리 신랑 있는데요. 네. 있어요. 신랑은 있지만. 정녕. 한 사람만 보고 살아라는 사주가 못돼요. 응응. 여러 사람을 보고 살아라는 사주기 때문에. 그냥. 남자가 왔다 하더라도. 6개월 되면 끝나고. 3개월 되면 끝나고. 6개월 되면 끝나고. 3개월 되면 끝나. 그러니까 내 인생 도대체. 내가 못생긴 것도 아니고. 근데 나 교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. 네. 의료가 없는 것도 아닌. 그래. 왜 남자가 끊어지나. 얼굴만 이뻤다 뿐이지. 사주는 남자입니다. 그래서 자꾸 남자가. 붙었다가. 처음에는 좋았다가. 끊어져 버린 겁니다. 근데. 언니 니는. 언니 니 자체는. 정말로. 지금 남들이 찾아온 게. 나 몸 한번 풀고 싶다. 나. 한번 하고 싶다. 딱 그거예요. 틀렸나요? 맞죠. 그리고. 아들 하나가. 네. 하나는 이미 내 마음속으로 포기하는 자식이고. 네.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포기해. 포기는 안 해. 그러나. 그냥 지가 좋다 하니. 그냥 지 좋은 길로 보냈고. 보내고. 하나가. 이 집은 나랏 녹을 먹어야 되는데. 네. 이 년 동안 속을 새길 거니까. 네. 그냥 잔소리 하지 마세요. 내비 두세요. 네. 내비. 두면 지가 거기에 있을 것이고. 네. 엄마가. 잔소리를 하면. 더 반항적으로. 나와버려요. 성격이 되게 강해요. 네. 맞아요. 성격이 너무 강해요. 얘는 칼 같은 애예요. 얘가 말하자면. 칼을 쥐고 있는 애예요. 이 뭐. 이 손에. 칼을 쥐고 있는 애는 뭘 해야 되겠어요. 군인 아니면 경찰을 하고 해야 된다는. 끝이에요. 네. 얘가 뭐 하고 있어요. 군인. 군인. 그쵸. 그러면 얘는 군인으로 남아야 돼요. 얘가 칼을 놓은 순간에. 그. 칼이. 지 그 칼이. 남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. 쥐를 겨냥하는 거라고. 그러면. 지가 칼이. 쥐를 겨냥하면. 지가 사회생활에서. 된 일 없단 말을 하는 거야. 지금도 지금 이게. 날카로울만큼. 날카로워져 있어. 네. 북사가. 독이 올릴 만큼 올라 있어. 애가. 건들지 마세요. 됐어요. 네. 엄마가 딱 궁금한 거. 딱 이거밖에 없는 거 같아. 이미 내 남편을 포켓어. 네. 그쵸? 네. 떠요. 없죠? 네.